안녕하세요. 때는 바야흐로 1975년 현대그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현대그룹은 계열사로 경일요트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우리나라의 요트 제조는 1970년 초반부터 시도되었으니 1975년에 설립된 경일요트산업은 한국요트산업의 초창기에 등장한 선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1980년에 태평양 횡단에 성공한 파랑새호가 바로 경일요트에서 생산된 요트입니다. 왼쪽의 사진이 바로 국산 크루즈 요트인 파랑새호입니다. 태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양입니다. 대양오션은 큰 바다라는 뜻이죠. 3대양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을 말하는데 가장 큰 대양이 바로 태평양이죠. 얼마나 크냐면 전체 해양의 1분의 2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짠 바다는 인도양이라고 합니다. 가장 염도가 높다고 하죠. 전체 해양의 1분의 2을 차지할 만큼 거대한 바다인 태평양을 1980년에 파랑새호가 횡단했다는 겁니다. 횡단했다는 건 가로질러 간다는 건데요. 대양을 동서의 방향으로 가로 건너는 걸 말합니다. 세로가 아니라 가로로 건넜다는 겁니다. 동서 방향으로 건넌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 이런 느낌입니다. 이 넓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죠. 파랑새호를 타고 말이죠. 태평양은 바다가 워낙 크다 보니까 1980년을 지나 2001년에도 태평양 횡단을 했다고 하면 화제가 됩니다. 김용곤 씨가 1만 5천 킬로미터의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죠. 노인과 바다를 현실에서 찍은 듯한 느낌인데요. 엄청난 파도가 덮쳐왔다. 파도가 마치 거대한 절벽 같았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정신이 혼미해 오지만 이겨내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그림을 보면 태평양 횡단의 루트를 보여줍니다. 캐나다 벤쿠버에서 출항하여 하와이를 거쳐서 한국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기간을 보면 놀랐습니다. 2001년 4월 2일에 출항했는데 도착한 날짜는 2001년 8월 9일입니다. 무려 4달이나 걸렸습니다. 하와이에 들렸던 시간 알파를 빼면 4개월 마이너스 알파만큼 바다에 떠있었다는 것이죠. 먹고 자고 싸고 바다에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2001년에도 험난한 태평양 횡단인데 경일노트가 생산한 파랑새호는 무려 20년도 전인 1980년에 성공했습니다. 이때의 추억을 기리는 건가요? 2021년 5월에 HLB는 수소연료선박을 선보였는데 이름이 블루버드입니다. 한국어로 파랑새죠. 1980년에 태평양 횡단을 성공하는 이정표를 달성했지만 80에서 90년대에 한국의 요트 제조업은 이렇다 할 성장을 보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80에서 90년대에 경일요트산업은 현대전공 요트사업부로 업무가 이관되고 흡수합병됩니다. 경일요트산업은 현대그룹에서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것이냐? 그건 아니고 현대전공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그룹의 다른 자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은 경일요트산업과 현대전공이란 자회사를 각각 따로 경영하고 있었지만 요트사업이 위축되면서 현대전공과 경일요트산업을 통합한 것이죠. 그리고 새천년인 2000년에 들어서면서 현대전공은 구명정 제조업체인 현대라이프보트를 설립합니다. 현대 라이프보트, 줄여서 HLB입니다. 현재 신약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HLB의 어원이 여기에서 탄생합니다. 라이프보트는 한국어로 구명정이죠. 구명정은 선박사고가 날 때 탈출하기 위한 소형 보트를 말하죠. 바다 위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구명정입니다. 사진을 보면 라이프보트 구명정이라고 쓰여있고 배가 출항할 때 구명정을 장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구명정을 싣고 바다를 나가는 것이죠. 타이타닉 호처럼 배가 잘못되었을 때 마지막 탈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구명정입니다. 큰 배가 망가지면 작은 배로 옮겨타서 탈출하는 것이죠. 타이타닉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도 구명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구명정의 수량이 부족했죠. 너도나도 구명정에 탑승하려고 하지만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타이타닉 호는 침몰할 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구명정도 충분하게 싣지를 않았기 때문이죠. 현재는 국제항해를 하려면 구명정은 필수입니다. 총 승선 여객의 75%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명정을 탑재해야 합니다.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구명정에는 생존자들이 망망대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 장비와 음식 등도 구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장착되고 있는 구명정은 말이 보트지 소형 선박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의 스토리가 현대 라이프 보트가 탄생한 스토리입니다. 현대그룹은 1975년에 경일 요트 산업을 설립했고 80년 90년대에 요트 사업이 위축되면서 1982년에 현대그룹의 다른 자회사인 현대전공 요트 사업부로 경일 요트 산업을 흡수 통합했습니다. 그렇게 요트 산업은 현대전공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2000년에 들어서면서 현대전공은 구명정 제조업체인 현대 라이프 보트를 설립합니다. 줄여서 HLB이고 바로 현재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HLB의 기원입니다. HLB는 신약개발 사업 부문과 구명정 사업 부문이 있는데 바로 구명정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던 겁니다. 2000년에는 현대전공에서 분사하여 현대 라이프 보트를 설립했고요. 2008년에는 현대 라이프 보트 요트 사업부를 분사해서 현대 요트를 설립했습니다. 분사란 한 기업을 두 개의 기업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영예와는 사업 부문이 다르겠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나눌 필요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현대 라이프 보트는 구명정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반면에 현대 요트는 초호화 요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자회사 현대전공에서 갈라조 나온 기업이 현대 라이프 보트와 현대 요트인데 각자 제조하는 배가 다르다는 겁니다. 현대 라이프 보트는 구명정을 제조하고 현대 요트는 고급스러운 요트를 제조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같지만 뉴스 기사에서도 다른 기업인 것처럼 소개됩니다. 2018년 기사입니다. 최근에 요트 문화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요트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 현대 요트가 있다는 뉴스 기사죠. 본사 건물도 따로 있습니다. 현대 요트라고 쓰여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트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현대 라이프 보트의 제품은 빨간색 구명정이었다면 현대 요트의 제품은 흰색 요트입니다. 구명정이 빨간색인 이유는 아마도 구조를 해야 하니까 파란색 바다 위에서도 눈에 잘 띄는 색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여가 문화를 즐기는 요트는 예쁜 흰색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의 구명정 사업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신약 개발 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